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일단 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결국 저렇게 됐어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먼저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큰 실망을 들여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끝에 감독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운영, 선수관리, 근무 태도 같은 면에서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노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고요. 결국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다음 단계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게 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경질이 발표되기 전에 클린스만 감독이 SNS에 작별인사를 했어요. 작별인사를 본인 SNS에 기재를 했는데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선수들하고 코칭 스탭, 한국 팬들한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아시안컵 중결승 진출하면서 12개월 동안 13경기 연속 무패, 놀라운 여정, 파이팅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업적같이 얘기를 하고 매니지드 코리아, 이미 내가 감독을 역임했던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뭔가 문제가 아니냐고 했는데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축구협회 관계자가 미리 통보를 했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SNS에 저 글을 썼던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전날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본인보다는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도 선수 타단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은 갔습니다. 이제는 또 사람 하나가 남았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역시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이 오늘 회견장에서 직접 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들어보시죠.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릴로우 위원장이 5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릴로우 위원장이 5명의 후보들을 인터뷰했었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 1, 2번 2명을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클린스만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2018년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사녀원님까지 제안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아리송하게 얘기를 하는군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문규 회장 독단으로 그냥 밀어붙였다. 네, 그런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클린스만은 선임 때부터 자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난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독이 경력 후반부가 되면 근무 태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해외에 너무 많이 가고 이러니까 그마라 이런 평가가 있으면서 그런데도 정문규 회장의 입김이 워낙에 강하게 적용했다라는 것이 공공연으로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밀러 위원장이 보통 때와 같이 기존 방법대로 투 프로세스를 밟아서 우리가 선임한 것이라고 밝힌 거고요. 본인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선 도전을 딱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 도전을 안 하겠다는 말도 아닌 거니까 이건 사실상 하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축구계 인사들의 반응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팀장님, 팀장님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선수, 이 분란 이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팬들이 편가리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네 편, 네 편 할까 봐 지양해달라고 했고 정 회장은 뭐라고 했냐면 50명이 넘은 선수들이 40일 동안 합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합석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언론이나 팬들도 도와줘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때문에 잘 취할수록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징계 가능성이 돼서 뭐라고 했냐면 소속팀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팀 소집을 안 하는 게 그게 아마 징계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표팀으로 선택 안 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상의해가지고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축구팀이 문제가 있냐면 국내파, 국외파, 92년생, 95년생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한 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 팀을 만드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위약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생돈 아닙니까? 이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원래 지금 연봉이 한 29억인데 위약금이 약 한 70억. 코칭 스텝까지 다 합치면 100억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100억이 맞는지 과연 금액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정몽규 회장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할 부분인지 고민하겠다. 자기가 내겠다는 뜻으로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정몽규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위약금까지 주는 계약서 쓸 때 앞으로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예선 태국 월드컵 경기 있거든요. 이거는 임시감독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파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선수들 문제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와 함께 그때 4강전 전날 탁구를 쳤던 멤버 중 하나로 지금 이름이 나온 설령우 선수가 지금 얘기를 좀 했어요. 어제 소속팀 경기 마치고 나서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히 이번 일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다.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강 요르단전 당일에요. 이 설령우 선수가 이강인 선수 또 정우영 선수랑 같이 경기 전에 물병을 이렇게 던져서 세우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일종의 놀이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그 몸싸움을 하고 다음 날 지금 저걸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에는 저렇게 노는구나. 귀엽다. 이런 반응이 주였는데 이번 갈등 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는 전날 분위기 흐려놓고 저런 장난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면 지금 부장으로서 이게 어떤 질서를 세우고 이러다 이 사달이 난 건데 그럼 손흥민 선수가 막내 때는 어땠느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전설 이용표 선수하고 같이 15살 차이 나는데 두 사람의 어떤 사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같은 거를 갖다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물을 나눠주면서 이영표 선수한테 또 위에 태우면서 모습도 있고요. 특히 기송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서 20개짜리 물을 갖다 주면 어떡하느냐. 용민이한테, 흥민이한테 물 좀 가지고 그랬더니 먹고 죽으라 하나? 이런 식으로. 정말 잘했다라는 뜻으로 하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 들어보면 혹시나 코를 골까 봐 같이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룸메이트가, 대회 선수가 혹시나 잠을 못 잘까 봐 엎드려서 잤던 적도 있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선배들을 좀 아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내가 손흥민 선배 얼굴에다 주먹을 날렸다. 그 보도 사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도 가타부타 어떤 얘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사실은 입장 발표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입장 발표를 한동안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속한 토트넘이 이번 주말에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턴 행과 경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나라의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 선수로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지금 이 첨예한 주제에 대해서 피해갔기 때문에 어쩌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오늘 또 국가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사람, 겉멋에 취해 헛발질 일삼는 사람은 정리하라 이런 얘기도 했던데 팀장님이 짧게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딱 한마디로 호통을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후배는 선배를 따르고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이 있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뭉쳐서 꼭 이겨야 되니까 갈등을 봉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